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수에 좋은 해바라기 꽃 그림을 마카로 그려보겠습니다 해바라기는 금전운이 좋아진다는 대표적인 풍수에 좋은 그림인데요 노란색 컬러는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기쁨과 설람의 뜻을 지니기도 하기 때문에 노란 해바라기 꽃 그림을 집에 걸어놓으면 집안에 좋은 일이 듬뿍 생기겠지요 오늘 여러분도 함께 해바라기 꽃 그림 그려서 집에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왔나님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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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